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이 있었죠 어제 자 민주당은 대통령실, 집무실 이전 또 간저공사 수주 특혜 의혹 등을 들여다보겠다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무대책, 무는 무책임, 산무정부라고 비판을 했었는데요 또 그런가 하면 민주당 당원 80조 논란은 비대위가 개정하지 않는 쪽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대위원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네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당 얘기부터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논란의 당원 80조 전준위가 원래 기소 시 직무 정지에서 1심 판결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 받았을 때 직무 정지로 바꿨는데 이걸 비대위가 결국은 수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지금 아침에 제가 인터뷰 어젠가 들어보니까 위원장님은 좀 개정을 찬성했던 것 같은데 비대위원들이 좀 많은 분들이 반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저는 2015년도에 이 안을 만들 때에도 반대했거든요 그래서 취지는 부정부패에 연루됐을 때 당이 아주 철저한 그런 의지를 보여줘야 된다 이런 취지는 좋은데 검찰이 기소만 했을 때의 당이 징계하게 되면 결국 징계권을 검찰에게 주는 것이니 저도 1심에서 우리가 사법부는 정치적인 고려를 한다 해도 정치적으로 처벌하지는 않으니까 사법부에서 1심이 나오는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징계하는 게 맞지 않냐 예를 들면 그런 게 제가 2015년부터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그러나 이번에 막상 비대위 회의를 해보니까 과반수 이상의 비대위원들께서 지금 이걸 손을 보면 민주당의 어떤 부정부패 착결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아마 국민들이 판단할 거다 검찰에 대해서도 부정적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보완하는 방식이 지금 적절하냐 이 문제에 대한 문제 얘기가 있어서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보이지 않게 하면서 정치적 기소 때문에 정치적 기소가 있는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징계하기는 좀 어려우니 그걸 절충을 한 겁니다 지금 같은 방식으로 그래서 80조 1항은 기소 단계에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된 경우 뇌물이나 정책금 수수와 같은 범죄에 연루된 경우는 바로 지무정지를 시키되 그게 정치적으로 만약에 기소한 경우 많지는 않겠지만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당무위원에서 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충을 했습니다 정치적 탄압 등 부당한 이유 이 주체가 원래 윤리심판이었는데 당무위원으로 바꿨다 이 부분이네요 왜냐하면 윤리심판원은 정무적 판단을 하는 단위가 아니고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사실이 무엇이냐를 규명하는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치적 기소의 아니냐를 판단을 윤리심판원에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것은 정무적 판단의 영역이다 그래서 그것은 당의 정치인들이 해야 할 텐데 최고위원회가 최종 결정기구가 될 경우에 혹시 최고위원들이라는 게 포함되면 셀프 구제라는 그런 비판을 받을 테니 한 60명 정도로 규정되어 있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수정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비대위 예전에도 한 번 이런 경우가 있었죠 저기 선거룰을 짜면서 비대위가 전준위안을 또 뒤집은 셈이 되는 건데 지지층 내에서는 지금 말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해산하라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당이라는 게 다양한 의견이 있을 때 그 다양한 의견을 절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손들어줬을 때 결국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의원이나 정치 집단들이 반발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원들 속에서는 절충한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반발하는 분들은 안 계십니다 국회의원들은 별로 없는데 당원들이나 진지에 대해서는 주로 국회의원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그 정도면 당원들께서도 받아들여 주실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가지 국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이 꽤 당내에 많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아마 보셨을 것 같은데 좀 의미 있게 봤던 부분 있을까요 글쎄요 사실 100일 기념이어서 야박하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솔직히 저는 이런 기자회견을 왜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 했는지 모르겠다 네 그러니까 100일이라고 하는 기간은 사실은 이제 새로운 정부의 방향을 잘 설정하는 그런 어떤 기간 아니겠습니까 뭐 100일이라는 기간 안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폭락한 그 원인들을 잘 점검해서 앞으로 이런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잘 나가겠다 이런 보고를 하는 그런 기자회견으로 저는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100일 동안에 굉장히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자아자찬을 하시고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 어떤 최신 이건 안 하겠다고 하시는 걸 보고 저럴 거면 왜 기자회견을 했지 그런 약간 의구심 같은 게 들었죠 그 말씀인데요 지금 문재인 정부하고 차별을 하는 예컨대 소주성 소득주도성장 또 탈원전 비판 이 부분 얘기를 하면서 여러 가지 했다라고 얘기했던 부분 그 부분도 좀 별로 안 좋게 봤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100일 기자회견이다 그러면 100일간에 뭘 했나보다는 앞으로 뭘 할 건가를 이제는 100일이면 초기에 없어난 시기는 지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국민이 듣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인데 100일간 있었던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떤 교훈을 얻어서 앞으로 어떻게 가겠다는 건지 이런 얘기를 하는 자리잖아요 전임 정부 얘기도 이제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제가 볼 때 지금 국민들이 왜 무엇을 질책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좀 인사쇄신 책도 좀 나오고 국정운영의 기준을 좀 더 겸손하고 민정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어떤 구체적인 약속들을 해주셔야 될 자리였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걸 발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 것들이 전혀 없었는데 그중에 인적 쇄신 부분 지금 보니까 김은혜 전 의원 홍보라인에 투입하겠다 이 정도 되고 근본적인 또 큰 쇄신은 없어 보입니다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라는 그런 것인가요? 상당히 문제가 있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의 여론조사를 보면 어쨌든 가장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인사가 주로 치우쳤다는 거거든요 자기 측근, 검찰 출신의 측근들, 그다음에 지인, 대통령 시에 채용된 채용 과정의 공정성 여부 이런 문제들로 해서 공정과 상식이라는 개념 어떤 윤석열표 브랜드가 깨진 건데 인위적으로 쇄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 기존에 그런 식으로 채용됐거나 지명한 사람들은 그대로 권리를 권리를 할까요? 현재 지인은 인정해준다는 뜻이니까 그러면 국민들이 실망한 내용들을 전혀 서로 안 보겠다는 거니까 상당히 오만한 태도죠 오만하다 어제 민주당 그래서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이 됐습니다 내용은 대통령 집무실 관제 관련 의혹 사적 채용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인데 한 언론이 민주당이 100일에 국정조사로 죄를 뿌렸다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거는 좀 과도한 지적 같아요 왜냐하면 날짜는 원래 화요일에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준비를 좀 더 하느라고 수요일로 한 거니까요 그래서 100일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는 그렇게 해석하시는 것은 좀 과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애초에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지난주부터 쭉 준비해왔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는 아무리 언론과 공사한 의혹 그 업체가 김건희 여사당 관련이 있어서 공사를 준 거 아니냐 그 과정을 발표를 아무리 지적을 해도 자료도 공개는 안 하거든요 또 대통령실에 채용된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능력 위주로 발탁했다고 하니 그러면 채용 어떤 식으로 했는지 좀 공개해라 그런데 공개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국민적 의혹이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모르세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거는 야당이 그냥 밝혀라고 했는데 안 밝히면 그냥 넘어가는 게 야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민적 의혹이 되는 사건들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를 해야 되겠네 그래서 이제 요구서를 제출하게 된 거죠 100일 날 꼬추가로 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아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시간이 조금 연기가 되고 그러다 100일 날 맞춰졌다는데 혹시 원래는 화요일 날 제출하기로 했던 게 하루 미뤄져서 수요일 날 제출된 것 같은데 그 준비를 맞춘 건 아닙니다 그 다른 당들 있잖아요 특히 정의당 설득 그런 부분 아니었습니까 혹시 이름이 안 나왔더라고요 정의당하고 시대전환 같은 경우는 다른 당들하고 어떻게 공동으로 하는 걸 어떻게 추진했는지는 제가 따로 얘기를 들은 건 없습니다 아 그거하고 상관없이 하여튼 민주당 내에서 추진을 했다 이 말씀이네요 아니요 의원들 다른 당하고 같이 하려고 했는지 같이 하려고 했는데 거절당한 건지 이거는 제가 정확하게 정보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175명이 지금 서명한 상황입니다 이번 국정조사 추진이 지금 검경이 지금 무차별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압수수색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혹시 맞불 차원이냐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맞불 차원으로 검경의 조사나 수사의 맞불 차원으로 하는 거 아니냐 국정조사를요? 네 아니 국정조사는 사실은 수사 기능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사건과 연계해서 제기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민적인 의혹의 관심사를 전혀 밝히질 않으니까 이 문제를 밝혀라고 부정조사 방식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다고 해도 다른 사건과 연계되거나 타협이 이루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그렇게 해석하는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건은 이 건 자체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고도 지금 박지원 전 원장이라든지 서훈, 서욱 전 장관 등 자택 압수수색까지 지금 어제 그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무리한 수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권력 당시 국정원장, 국방부 장관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외교 안보 파트의 파트장들이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개인 비리도 아니고 재직 시에 북한과 관련된 여러 사안들을 이렇게 저렇게 정보도 다루고 또 정책도 처리하는 건데 그걸 수사해서 처벌을 하겠다고 이렇게 접근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죠 이분들이 개인적인 무슨 업무상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두 개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서해에서 공무원이 월북했다 피살됐는데 그걸 왜 이렇게 처리했느냐 하는 문제와 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북한 어민이를 왜 북쪽으로 보냈느냐 이게 무슨 전직 국정원장도 하고 국방부 장관을 처벌해야 될 사안입니까? 그 처리 과정이 적절치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그건 그분들을 주장할 수 있죠 그러나 그래서 이분들을 처벌한다?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형사처벌까지 가는 건 너무 과하고 자택 앞서까지 하는 건 너무 과하다 이 말씀이신가요? 과한 정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눈살을 찌푸리는 거죠 정치적 목적의 수사라고 우리는 규정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왜냐하면 무리한 일들이 벌어지면 전부 정치적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러 검찰 수사기관들한테 이제 그만해라 그만해라 그렇게 했는데 국민들이 더 싫어하지 않냐 지지율이 더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지지율 때문에 수사합니까? 이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속으로는 움찔해야죠 그래서 조금 정리를 해가는 수순이 돼야지 하던 일이 그냥 계속하겠다 그러고서는 더 얻나가면 국민들이 더 싫어하시죠 우리 비대위원장님 또 체제의 감사원장한테 한마디 하셨던데요 네 아니 그분 좀 웃기지 않습니까? 네 웃깁니까? 아니 그분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임기재 공무원인데 그렇죠 그러면 그분이 지금 감사원을 이용해서 활용해서 임기재 공무원들 빨리 물러나게 하려고 표적 감사하고 있잖아요 국민 건익이 뭐 포함해서요 방청위원장하고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같은 동료들인데 아니 그러면 자기가 그런 감사를 할 거면 자기부터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냥 그 임기를 지키면서 다른 분들 임기 그만두게 하자는 표적 감사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건 양심불량 아닌가요? 그래서 앞잡이 얘기도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 문재인 대통령이 감사원장 임명할 때는 그렇게 고마워하더니 대통령 바뀌니까 얼른 윤석열 대통령한테 줄 서가지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초라고 반영하는 기관이다 그러면서 표적 감사를 막 하잖아요 물론 이분이 다 주도하는 건 아니고 거기 사무총장이 주도하는 건 맞지만 감사원장이 사무총장을 지휘해야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하도 얄미워서 한 말씀 드렸죠 예 알겠습니다 법률 교체기에 이렇게 좀 앞뒤가 분명치 않은 분들의 행실들이 눈에 띄어요 눈에 띕니까? 알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 지금 가처분 신청 결과 아마 오늘 중으로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아마 상황 아마 예의주시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도 저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아 관심 없습니까? 네 저도 이제 우리랑 전당대회 성공시키고 곧 물러날 사람인데요 그 집권당이 저런 식의 권력 다툼으로 벌써 몇 개월을 보낸다는 게 국민들 볼 때 한심한 일이에요 이준석 대표도 안 됐지만 어쨌든 그거 몰아내려고 그냥 대통령부터 밑에까지 그렇게 그렇게 막 접근하는 모습도 모양이 안 좋고 또 그렇다고 법정에 끌고 가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볼 때 국민의힘은 전체적으로 거의 폭망해 가는 느낌입니다 사실 이게 여당 야당 같이 좀 잘 되는 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 입장에서도 마냥 반길 건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폭망 말씀하셨으니까요 이게 뭐냐면 정치에 대한 인식이 갈수록 더 나빠지기 때문에 야당 입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마냥 즐길 수 있는 사항이 아니죠 왜냐하면 정치적 인식이 나빠지면 같이 망하거든요 어쨌든 잘 되시기를 바란다는 말로 가름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한 20, 30초 정도 남았는데 28일쯤 말씀처럼 이제 비대위원장 역할 끝납니다 당대표가 선출이 되면 신임 당대표한테 당부 말씀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당대표가 되시든 민주당을 좀 잘 살려주시고 또 민주당이 사는 길은 결국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민주당이 비록 큰 선거에서는 여러 번 국민의 회초리를 맞았지만 국민들에게 잘 접근할 수 다 다가가서 신뢰받을 수 있는 정당으로 면모를 의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임기 말쯤에 다시 한번 저희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일 남았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2부에서의 시간을 s치우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님을 주변에 따라서쁩니다 2부에서의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클래식 시퍼대-ologies 2부에서의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5부에서의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리고 2부에서의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5부에서의 시간을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